오늘 어떤 간증 4351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복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원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얹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 관계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문이 열릴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열릴지다. 경제가 해결될지다. 경제가 풀릴지다. 이분은 자녀 결혼과 경제 문제가 풀리고 모자 사이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나사리 예수 1롱 명언이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유 다툼이 해결될지다 친한 사이 갈등이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문제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다 어떤 분이 구워준 돈을 받게 됩니다 구워준 돈을 다시 받습니다 구워준 돈을 다시 받는 게 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느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안 써요 지금 이 시간에 오장육부에 들어 붙어있는 모든 장기의 암병은 떠나갈지다 나사에서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신장암이 치유될지다 신장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작은군종이 치유될지다 작은군종이 치유될지다 작은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 환자가 언젠가 낫죠 SBS 그 전이 낫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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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한 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먹어서는 안될 것들을 먹으면 위가 문제가 생깁니다 위암 환자가 구멍난거에 다 해결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수로 안소에서 위암 환자 구멍나서 까만게 이게 암인지 위에 구멍이 나있는 분이 저번 기도에서 깨끗게 튀어간걸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상으로 보이네요 다시 제발 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저번에 피부암도 치유한 분이 있었죠 피부암을 다시는 제발 안지 않도록 남을 헐뜯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진제가 긁급하고 그런 짓 하면 안됩니다 통풍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절압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태행성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고관절이 치유될지다 또한 목디스크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관절에 모든 뼈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조구근이 치유될지다 조상저죽기신이 치유될지다 군대기신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소화불량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또한 가수단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써여 다 깨끗이 낚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파킨스 병이 치유될지다 파킨스 병이 치유될지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파킨스 병이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신 분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써여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써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안써오면 되십니다 주님이 이마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뇨 환자가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조갈이 많이 나고 그런 분 당뇨 같아요 당뇨 환자가 치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갈이 심하고 당뇨 환자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1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2 2